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늘친구 바다친구라는 창작 동요인데요. 카페 회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곡입니다. 왼손 반주를 좀 만들어 달라 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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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낙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 주소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낙보를 다운받을 수 있겠고요.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스스로 예습을 하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의만 듣고서는 강의 내용이 빠르고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예습할 것을 권고드리고요. 체르니 30번 정도는 치셔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기초가 안되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바이올부터 체르니 30번까지도 강의를 해놨습니다. 아래 카페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치는지 같이 봅니다. 처음에 높은음다리표 옆에 보니까 내림표가 한게 있습니다. 시자리에 있죠. 이 곡은 시를 칠 때는 검정건반 시를 쳐야 됩니다. 처음에 네 마디는 전주이기 때문에 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도에서요. 한 옥타브 위에 도를 찾고요. 도, 파, 솔, 라 하고 붙임줄이 있고요. 라, 솔, 파 자, 왼손은요.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구 밑에 도 찾고요. 도 칩니다. 파, 올라 두 박자 하고 한 박자 더 처음에 도 치면서 왼손도 도 칩니다. 오른손만 파 솔 치면서 왼손 파라 오른손만 라 하고 붙임줄이 있고요. 라, 솔 치면서 왼손 가라 같이 오른손만 파 두 번째 마디 레, 파, 도, 시 검정건반 붙임줄 또 시, 파, 레 왼손은요. 왼손은요. 시, 검정건반, 레, 파, 두 박자, 한 박자 더 레 치면서 왼손 시, 오른손만 파 도 치면서 왼손, 레, 파, 오른손만 시, 검정건반 붙임줄이 있고요. 시, 파 치면서 왼손, 레, 파, 오른손만 레 세 번째 마디 도, 라 하고 신표 도, 솔, 스타카토, 레 왼손은요. 도파라, 세움을 같이 치고요. 심표, 도, 미, 솔, 세움을 같이 치고 심표 도, 라 치면서 왼손 도파라 심표 오른손만 도 치고 솔 치면서 왼손 도, 미, 솔, 오른손만 레 네 번째 마디, 파, 마쳤죠. 왼손은요. 파, 스타카토, 레, 스타카토, 토, 스타카토, 라, 스타카토, 파 자, 이게 반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네 마디가 전주입니다. 전주 부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들어가죠. 다섯 번째 마디부터 가운데 도 칩니다. 도, 파, 솔, 라 하고 붙임줄, 라, 솔, 파 도, 파, 솔, 라, 라, 솔, 파 왼손은요. 도하고 파라, 파 도 치면서 왼손 도, 오른손 마, 파, 솔 치면서 왼손 파라, 오른손 마, 라, 붙임줄 있고요. 라, 라, 솔 치면서 왼손같이 오른손만 파 여섯 번째 마디 솔 파, 렛, 도하고 심표 왼손은요. 도, 파, 라, 도박, 잡판 롤 치면서 왼손 도 오른손 많다 레 치면서 왼손 팔아 오른손 많고 한 박자 쉬었다가 왼손 팔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도파솔랄라솔다 다섯 번째 마디하고 똑같아요 왼손도 도파라 똑같죠? 한번 치고 넘어갑니다 여덟 번째 마디 솔파라솔하고 쉼표 왼손은요 시검정공반 레솔 도하고 미솔 솔 솔 치면서 왼손 C 검정공반 오른손만 솔 왼손만 미솔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죠? 노래 부분 네마디를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마디를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팔아두각자 팔 나 치면서 왼손 도 오른손만 도 도 치면서 왼손 파라 오른손만 도 붙임줄 있고요 오른손 라 솔 치면서 왼손 같이 오른손만 파 그 다음에 열 번째 마디 그 다음에 열 번째 마디 파 레 파 쉬고 3번으로 레 하고 레 검정공반 칩니다 다 다 왼손은요 시검정공반 렘파 맘 솔치면서 왼손 C 오른손만 파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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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솔 스타카토 심표 레 왼손 왼손은요 도파라 심표 도미솔 전주에 나왔던 백탄하고 같습니다 도라치면서 왼손 도파라 3개 같이 그 다음에 오른손 도 치고 솔치면서 왼손 도미솔 심표 나오죠 오른손 레 오 오 오 열 두 번째 마디는 파 칩니다 왼손은요 파 밑에 있는 파 솔 라 도 으 으 으 으 4개의 음이 에 스타카토가 있죠 파 파 솔 라 스다카토 음 그냥 칩니다 으 으 파 치면서 왼손 같이 파 파 솔 라 오 으 으 으 열두 번째 마디 구까지 했습니다 친구의 구 오 오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연결해보세요 좀 천천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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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열 두 번째 마디까지 구까지 했는데요 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해서 강의를 1부 2부 나눠서 하겠습니다 넓게 펼쳐져 부터는 2부 강의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2부 강의는 아래 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